아반떼 이거 2차 순으로 형이 이제 비상등 깜빡 켰다가 꼴지러 가고 비상등 깜빡 켰다가 끄면 시작이야 알았지? 일단 두바퀴 예열하고 두바퀴 예열하고 비상등 켜고 끄면 시작 해야 돼 안돼 처음부터 무례하면 안돼 천천히 여유있게 하자고 안전하게 하자고 안전하게 인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왜 내가 선도야 또 와 아 근데 만약에 타이어 상태 안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자고 그래 알았어 아니 뒤에 처사하는게 재밌어 아 근데 보고 너무 무례하지 맙시다 무례하지 말라고 오케이 야 너 왜 5초 나오고 5초 나도 5초 다 똑같네 5초끼리 크으 이제 석겔 3 석겔 5초 대 3이다 5초 대 3 야 넌 반성해야 돼 인마 왜 갑자기 5초가 나와 브레이크 패턴 정옥껴줬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자주 많이 와야 돼요 아니 아니 야 아세토코르사 아세토코르사에 2분 1초 나온다고 막 그러더만 아세토코르사라도 했으니까 지금 5초라도 나오지 안해봤으면 오늘 10초 나올판이야 아니 이제 핑계 한둘쇠 어허 가자 자 시작 시작 가자 오 wide 와우 오우 아무리로 갈꺼다! 안녕! 아무리로 갈꺼다! 안녕! 저 이씨! 아! 무긴다 이씨! 건물재무차 보러 가자! 오,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씨 열원드네 이거 아 저 여기 기다리네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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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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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